낯을 잃어버렸습니다. 원가지를 따야 엽순에서 나와요. 조금 지나면 상속성이 떨어져 버려요. 잠깐인데 이것보다 조금만 더 커버리면 주로도의 상속성이 떨어져 버려요. 신선생님, 그것 가면서 내려놔봐요. 뭐만 채취가 됐나 봅시다. 꼬사리, 드릅, 1kg 되겠다. 잘 잤어요. 가자. 공은 한 걸chandps 1kg 여기까지 왔어? 오늘 하루 먹을 식량을 구했습니다. 콩아 일로 와봐 콩이도 같이 놀러왔습니다 야 왜 고개가 뒤로 자빠지냐 너 여기 올 때 씻고 왔는가 보네 콩이 보고 싶었어 콩이 보고 싶었어 콩이 보고 싶었어 잘 있었나? 안 힘들었어? 괜찮았어? 괜찮았어? 나물 좀 더 캐야지 오늘 먹을 거 조금 더 해야지 가거라 딱 그냥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하고 오 안 안 안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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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이야. 그래서 보내소야 안 되겠어요. 이 사람. 서둘러요. 네. 늑장 늑장 지키지 말고. 모자 딱 써. 네. 아이고 신선생 오래간만에 일하는 거 보게 생겼네. 마대에 한마디만 오늘 해요. 네. 해가지고 진짜 위험하다. 조심해 다녀야 돼요. 큰게 안 보이지 신선생? 네. 한 번 봐봐 일로 와봐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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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합니다. 힘들어서 못하겠네. 힘들어서 못한다고 해서 주릅 딸 거를 안 따면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. 다 튀어가지고 이제 그래되면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데 내일 와서 한번 더 따죠. 신선생님 이거 주소 담아요 이제. 네. 이거 주소 담아. 이게 피물은 이제 아예 안 돼. 신선생님 신선생 메뚜기도 한 차례 라는 소리 들어봤어요? 못해요 손님. 힘들어가지고. 내가 지금 옆에서 조금만 보조 마찰 주면 되는데 그거 못하겠다. 칭칭거리면 어떡해. 해야지. 열심히 갈 거야? 이거 이제 해서 얼른 얼른 택배 싸야 돼. 지금 시간 없어. 어리아. 병원의 집중 갈 풀 때기만 먹고. 두 룩 좀 따난데. 신선생은 힘들다고. 아이고 죽겠대. 왜 주문을 다 받아놨나? 주문 6군데 받았대. 마세요. 오늘 택배 좀 보내주세요. 오늘은 드릅당건데 머이하고 드시라고 조금씩 이런거는 어떤 병인인지는 알거든요. 연겅키랑 잠깐 드실거 같이 넣어서 보내드려요. 밑에다가 얼음 넣어서 넣으면 되요. 여기로 갖다놔. 택배가 많네요. 많아요? 그 마지막이라 엉겅키자가? 네. 어디있었어? 아이고 잘잤어. 아이고 잘잤어. 가자. 계곡가서 씻으러 가자. 씻으러 가자. 딸아 너한테 너가 엄마 아빠하고 뽀뽀 많이 하라 그랬잖아.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mas 잘잘어 빨리